안녕하세요 헤이 쭘마의 아줌마입니다 사그마로 나왔어요 사그마로 사그마로 나왔는데 모자 보여요? 이쁘지요? 이렇게 비스미 쓰면 조금 약간 유럽스타일 될까요? 안될까요? 어쨌든 오늘 석션기랑 보이시죠? 저기 석션기 석션기랑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것만 가지고 잠깐 그냥 짬탐 와봤어요 만반의 준비를 했어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선크림 발랐고요 목 타지 말라고 겨울 플라티 입었고요 목 플라티 그리고 에어 밀짚모자 준비했고 바닥을 봐야되는데 보시면 물색깔 보이실까요? 잘 안보이시죠? 티 안나죠? 흑한 물이야 비온 뒤여가지고 어쨌든 석션 하려고 왔어요 선글라스를 끼면 물색이 안보여 그래서 물속을 보려고 안경 꼈습니다 오늘은 햇빛은 뜨겁지만 자 이제 탐사 시작할건데요 봐봐 물색이 이래 속 안보이죠 잘? 안보여 지금 오늘 그냥 석션기로 이삭집기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문제 물이 많다 좀 페닝펜을 놔둘 자리가 없네 페닝펜을 둘 곳이 없어 페닝펜을 어디를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네 어디를 해야할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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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이고 주여 아유 쓰레기도 내려와있고 이번 기회에 혹시 사람 시체는 아니겠지? 아유 그냥 마대자로 그러면 얘를 치우고 어 페닝펜을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자 석션 어우 뽑고가다 석션기가 어 이렇게 돌려놔야되겠다 자 어우 석션기 때문에 망했다 망했다 어연 내 금 다 날아갔네 에이 진짜 W가 필요하다 W 이삭죽기 아 이삭죽기라고는 하지만 이삭죽기 이삭죽을때가 없다 이게 돌들이 막 다 떠내려왔네 그래서 이삭죽을 곳을 다 막아버렸어 일단 이 돌을 치우고 물살이 엄청 세다 이게 원래 안반이 아닌가? 굴러온 돌인가? 자 일단 예를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물살이 너무 세다 패닝이 뭐도 저 스포이더병에 지금 사금 들어있어요 어? 헐 뭐지? 아 여기 잠깐만 여기 조금 있는데 보일까요? 안보이죠? 배도 안에 아이고 아이고 내 편인편 아이고 뭐가 나오려나? 아무튼 한번 가볼까? 미친년 한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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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진짜 다시 다시 보겠어 난 할 수 있어 어떻게든 하겠어 기다려봐요 자 여기서 조심조심 아까처럼 날려먹지 말고 조심조심 아쿠 펜팬 펜팬이 아니 펜팬이 아니 펜팬이 펜팬이 아니 펜팬이 아니 펜팬이 석션기가 아 진짜로 더블드라도 뿌려야 될까봐 너무 뽁뽁뽁 그래서 이게 저는 수댕이다보니까 수댕도 아닌거 같애 알루미늄 같애 막 찌그러지던데 수댕인데도 너무 얇아서 그런거 오오 옷 젖는다 옷 젖는다 여기서 여기서 엽상 하나 나오면 집에 갈거야 안나오면 미세한 백톨 주스대까지는 안가 가야돼 시간이 석션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되니 참 환장할일이구만 아 시작 확인이 안돼 확인이 자 그럼 또 패닝을 한번 또 해볼까요 내가 그래도 나름 이삭줍기의 달인인데 하나 있나보다 하나 보이시지 아 가렸다 잠깐만요 하나 있네 하나 아이씨 이제 이삭줍기 실력도 다 죽었는것다 사금을 너무 오랜만에 하나봐 여기있어 여기 여기 자 보이죠 보이지 봤지 여기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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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됐어 했어 나와 아 문제는 몰라 이거 하려고 온 것이 아닌데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딴 데를 가볼까 어디를 가볼까 저기를 가볼까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어찌었을까 아 아 여기 안반이 있어요 있지요 요 안반 사이에 한번 어디를 해봐야 될까 저거 금인가 어 이거 뭔가 온몸갑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자 일단 요렇게 뭐를 부어서 놓고 아 여기가 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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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상해 씨는 아니지만 이상해 여기 뭐가 있어 지금 애들 자 조금씩 일단 석션 하고 여기도 석션 하고 다 다 나가겄다 한번 봐볼까 있나 내가 잘못 봤나 흠 흠 흠 흠 흠 금안열 어 금안열 엑 바본가봐 아니 뭐가 있길래 깜짝거리길래 금인줄 어 운모야 운모 운모예요 이게 바보금이라고 하죠 아휴 어려워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해야 되겠다 무살이 좀 세긴 한데 아 새벽에 낀 것이 없더 음 흠 그래도 아이고 그냥 다 나가네 있어도 나가겄다 물살 보여요? 이 물살에 다 나가지 다 떠나가겄다 이렇게 없어 여기 아니야 자 여기를 한번 해놓을까 여기를 이삭조끼를 하면 나올 것 같애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놓고 도로 도로 좀 자갈을 좀 치워내고 골이 있네 골이 있어 골이 아 근데 깊다 느낌이 쎄하네 썩셨기 때문에 망했어 일단 얘가 쳐졌으니까 이렇게 골을 앞으로 놓고 자 다시 아 다 튀었어 아 보여요? 에이씨 다 튀었어 다 튀었어 아 진짜 아 아 그럼 다 나갔다 이떤금도 나갔다 이떤금도 이떤금도 나갔어 이떤금도 이떤금도 근데 여기서 뭐 나올 것 같애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애 느낌이 얘가 골은 있는데 앞에가 붙여있어 V자로 그래서 뭐가 걸렸어도 걸렸을 것 같애 패닝을 해봐야 알겠지만 느낌이 괜찮아 내가 원래 이삭죽기 달인이라고 이삭죽기 잘한다고 내가 장수를 다닐 때 이삭죽기를 이삭죽기만 했어 이삭죽기만 거기가 안반이 바닥에 안반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 얘가 이삭죽기 할 때가 아니었네 윗모래만 퍼내고 있었네 내가 밑에 자갈이 잔뜩 있다 글렀어 글렀어 여기도 아 진짜 글렀어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패닝은 해볼거에요 그래도 힘들게 석션했는데 패닝은 해봐야지 에이씨 다음날 하아 자 패닝 오랜만에 힘드네 팔 아프네 파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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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미친디던 것 같다 또 뭔 바보도 아니고 아 감이 죽었어 감이 죽어 아 감이 없어 나 왜 나의 감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래도 여기가 아이씨 나오던데 왜 안나오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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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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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석션을 해야되는데 페닝팬은 따둘 자리가 없네 에이씨 끝 오늘 이래저래 몇 번 했어 몇 번 근데 자 좀 이따 보여줄게요 잠깐만 여기서는 못 보여주고 아 여기저기 오늘 이삭을 죽기는 했어 근데 많이는 안나왔고 쪼끔 나왔어요 쪼끔 페닝팬에 아니 아니 스포이드병에 여기 있어요 여기 쪼끔 있어 쪼끔 밑바닥에 쪼끔 깔렸어 쪼끔 잠깐만요 페닝팬에 부어야 보일 것 같아 부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꽝은 아니야 꽝은 이게 사금이 좋은게 그건 같아 꽝이 없어 꽝이 꽝이 없어요 꽝이 자 볼까요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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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쳤어 근데 왜 뭉쳤는지 모르겠어 어 미세가 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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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면 안돼 짠 미세가 떴어 네 큰것도 보이죠 쪼끔 커 쪼끔 자 오늘 이삭 주운거 다하면 0.1g 되겠다 왜 안 모아져 짠 짠 오늘 이만큼 보이죠 이게 밝은 데서 이렇게 그늘 없이 보면 그늘 없는 데서 보면 색깔이 더 예뻐 그죠 어쨌든 오늘은 이만큼 했어요 금이 페니펜에 페니펜에 너무 오랜만에 썼나봐 페니펜에 붙었어 얘들이 붙어갖고 안 떨어지네 됐어 끝 받unted 네 고마워요 제발